고수는 맞네요 좀 합니다 상대 고수끼리는 알거든요 그게 느낌이 한판 하셔야죠 한판요 한번 해야 되죠 지금 12시라서 아 뭡니까 B등급 한번 하고 갈게요 게임하기 한번 힘들죠 게임 한번 하기 힘들어요 자 B등급 한번 또 잡아보자 안되겠다 고저히 참을 수가 없는데요 컷 와 저거 쓸 줄 알았다 진짜 와 백값 쓸 줄 알았다 아 아 아 아 아 오케 하하 이거 오케이 아 쫌 낸다 약간 따다다다 거리 감격 조절 딱딱하면서 거리 조절 좀 한다 빨리 눌러라 빨리 눌러라 빨리 눌러라 만 아 비적 정도가 아니구요 아 아 이걸 막아 상당히 보수구만 역시나 고수 고수는 맞네요 좀 합니다 상대 고수끼리는 알거든요 그게 느낌이 옵니다 자 그리스 실력 안보자 그리스 실력 안보자 좋아 두번 해서 나중에 중단 뒤로 뜨는거 오케이 좋아 고수 고수 맞네 고수 맞아요 대신에 방금 첫판 하면서 제가 뭘 찾았어요 아 1번 고로하면 이기네 1번 고로하면 이겨요 왠지 보세요 왠지 상대가 이긴다구요 상대가 1번 고로하니까 상대가 그냥 이기죠 손쉽게 다시는 안할게요 1번 고로 자 사실상 제가 테리로 이오리 좋아해요 잘 잡죠 마이바 보여드렸을텐데요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까 테리로 제가 이오리 잘 잡아요 역시 1번 다코마를 했었어야 되나 1번 다코마 했으면 사실 끝났어요 1번 다코마 했으면 정말 이건 말을 안할려 했는데 뻔하죠 뒤로 돌아오는거 1번 다코마를 안한 이유 여러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상대 지금 대회모드인가 죄송한데 대회 나왔어요 빼봅니까 지금 이거 아웅 진짜 아웅 아웅 저거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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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아웅 아웅 여러분 아웅 아웅 집중해가지고 제대로 안 나와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만 보세요. 잘 안보여드려요. 진짜 이렇게 집중하면 달라지는구나. 놀랐다. 이런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안보여드려요. 정말 최근에 보여드린 적은 없구요. 본실력을 써야되나요 지금? 본실력 쓰고 혼내줄까? 본실력 쓸게요 그러면. 됐어요. 상대는 뭐 대회 나왔네요. 보니까 하는 거 보니까. 대회 나왔네요. 스키파시그님 덜픈 선 희석도 이상. 이건 뭐 완전 대회잖아. 아니 나는 대회물이잖아 상대. 저렇게 하면 나도 하죠. 기다렸다가 저렇게 하는 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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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막 누른다 그냥 막 눌러. 내가 다 화가 난다. 참을 수가 없어요. 저게. 뱃듀어. 여러분 갈게요. 고로 역스트 예예.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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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tted. ны tuu. ndr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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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 이거 맞을 걸 맞자 좀 집중하자 좀 야시로 보여달라구요 누굽니까 야시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예예 바로 보여드릴게요 야시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죠 보이죠 보이죠 옆에 뒤에 있네 이기는 거 한번 보고 자러 가고 싶은데 뭐라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다 이거를 진짜 실력을 보여드리는 게 맞나 싶은데요 막았다 이거 못 막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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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에요. 한판은. 단단은 뒤. 위너! 랑 2! 레이디 고! 겨우! 위너! 랑 3! 레이디 고! 랑 2! 랑 2! 랑 2! 랑 2! 겨울! 위너! 랑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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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